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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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처럼 보이시나요? 저희 학생들이 65세 꽃중년들이 있는데요. 꼭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멸치를 주십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우리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우유도 있고요. 멸치도 있고요. 치즈도 있고 두부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식품 안에 많은 칼슘이 들어도요.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느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바깥으로 나간다면 많은 식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멸치에 칼슘 많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번 매번 상위에 멸치 반찬을 올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먹던 우리 멸치 사실은요. 칼슘의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멸치 1회 분량이 요렇게 접시 하나에 15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135mg 정도로 생각보다는요. 100이 넘어가는 많은 양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흡수율은 한 25% 정도. 34mg 정도 밖에 없다는 사실. 정리하자면요. 멸치 정말 많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요. 칼슘이 내 몸 안에 왕창 들어왔다는 건 착각입니다. 자 그럼 쟤네의 흡수율이 아주 높은 칼슘의 왕은 뭘까요? 궁금했던 우리의 1등. 바로 치즈와 우유입니다. 한 300mg 정도에 96에서 97mg 정도로요. 칼슘의 왕은요. 유제품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두부가 있어요. 258g에요. 한 80g 정도를. 그러니까 좀 덜 먹어도 많이 흡수할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또 집어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유제품들로 우리가 칼슘을 먹으려고 해요. 포화지방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화지방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유나 치즈도 먹되 칼슘제를 섭취해야 합니다.